기상캐스터 배혜지 가수 낙과 등 농병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. 농예수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계우 국회의원은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에서 이러한 농업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. 이 의원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재해보험 등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제도도 좀 더 아주 좀 촘촘하게 정비를 하고 또 규모도 좀 확대를 하고.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한 산사태 대부분이 치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고 지정과 관리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피해복구 지역에 대한 정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국 복구를 좀 해서 그 복구한 지역은 다시는 수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비를 좀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 밖에도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정민의 스페셜토크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. CMU 뉴스 강은희입니다.